네, 힘든 직장생활에 새로운 리듬이 되어주고 있는 힙합이라는 음악요. 나의 이런 힙합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오늘도 한번 잘 배워봐야지. 선생님! 이렇게 나오는 음악을 가장 잘 배워봐야지. 근데 이의 이름은 지퍼부라. 우리는 나 몰라. 패밀리 패밀리. 나 몰라. 나 몰라. 너머라에마! 나갈지! 너머라 패밀리! 이제 한달이 지내셨니까 나도 이제 패밀리도어줘요! 아니 패밀리! 아니 패밀리! 아니 내 패밀리! 집어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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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 친구를 서게 하지 이쪽은 힙합계 다크호스! 바보킴!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동생 바보킴! 오늘도 술래! 술래 잡게! 나 잡아봐라! 바보킴! 이 쪽은 헤이 래퍼 정통 래퍼 산체스 형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식겁했다고 인마 헤이퍼라면서 뭐해요 무시하지마 얘 잘나가는 래퍼야 우리 산체스 랩 잘하지 비트박스 잘하지 얼굴 잘하지 더 빼봐 더 빼봐 의심스러워 당신들 너 지금 우리 의심하니 남생 오늘도 의심하니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는 나 몰라 패밀리 패밀리 렐라 마니아 렐라 마니아 마 렐라 마니아 마 그러지 말고 돈 낸으니까 제대로 뭘 가르쳐줘야죠 아 참 얼마 있다가 우리 어머니 최순위인데 어머니 최순위 자체에 부를 만한 랩 좀 하나 가르쳐줘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쳐준 랩은 지어디의 어머님께 정말로 아니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다 할 줄 알아요 오케이 그럼 거기다 우리 바보킴이 싸이의 랩을 믹싱한다 바보킴 요 나 한순간에 세데스 요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스 오케이 산체스 어머니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요 어렸을 부터 우리 집은 세데스 미쳤냐? 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왜그래 왜그래 뭐 사랑해 어머니가 하지마 하지마 사랑해 하지마 피너스 당신들 지금 칠수도 않지 어머니한테 무슨 싸이가 나오고 거기에 요 너 지금 싸이 무시하니 남생 도토리 뭐 도토리야 지금 뭘 잊지로 시청해 이봐 당신을 지금 특히 당신 리더잖아 다시 한 번 해볼래 진짜로 너 지금 나한테 시빙 어느게 진정한 래퍼는 주먹이 아니고 마이크폰으로 싸우는거야 바보 김 우리가 보여주자 요 마이크폰 체크 원투 오케이 준비됐니? 손톡 손톡 뼈 뼈 뼈 뼈 뼈 자리한테 지금 기집애처럼 뭐하는거야 지금 넌 지금 우리한테 기집애 같다 그랬니 우리 성격 덮어하지 피너스 아 나 진짜 안그래도 어저께 내가 마누라랑 싸워가지고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프리스타일 랩을 가요 꼭 가르쳐주세요 오케이 프리스타일 랩 프리스타일 랩 프리스타일 랩 대충 시불이라고 임마 오케이 비트주세요 후 후 2010 또 길은 바다에서 태어나 웅몸이 조간나채 너에게로 달려가 날개가 꺾여 날아갈 수는 없어도 풀타는 내 한몸이 식기 전에 갈게 마이 네임 이즈 DTG DTG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DTG 이게 뭐예요? 닭튀김 아무튼 닭튀김야 지금 장난치는 왜 통닭찌기만 하고 딱 배달 가야 되잖아 얘기 나오기만 한 마리 쉽죠 아무튼 한 마리 시켜요 지금 장난쳐요 닭튀김 나 지금 통닭찜 무시하니 남쌤? 황명수 황명수 당신 돈을 무조 무조 배체 나몰라 우리는 나몰라 패밀리 패밀리 힙합이라는 음악이 내 삶으로 끼어든지 벌써 한 달째가 넘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선생님들 좀 보고싶다 선생님들 나오세요 힙합에 매는 깊이 파프랑 우리는 나몰라 패밀리 패밀리 렐라 마니아 이마 나 몰라 이마 나 몰라 패밀리 내가 뭐 너무 좋아하나 제대로 좀 가르치 집어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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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로 서게 하지 이쪽은 힙합계의 다크호스 바비킴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동생 바보킴 오늘도 슬랩 바신하다 야 야 시원해 무정 치료축빵이야 아주 아 좋아 야 이쪽은 해외에파 정선 래퍼 산체스요 어 예 아니 왜 산체스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그래요 좀 스마일 스마일 아 스마일 실실 쪼개 어 예 아 나 지금 해외에파 하면서 장난치고 있어 여기는 산체스 그래요 여기는 바보킴 선생님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름이 나 아직도 내 이름 모르네 유남생 이리 안 가르쳐줬잖아요 나 정말 내 이름 몰라 유남생 아니 안 가르쳐줬잖아요 유남생 남생이요 반가워 아 유남생 뭘 남생이야 이 사람아 아 남생 요 너 지금 우리 무시하니 유남생 유남이 오늘도 아니 일단 유남생 당신 정체가 뭐야 요 우리는 나 몰라 family family 나 몰라 요 렐렐루 내 나마냐 나 내 나마냐 내 나마냐 이게 뭐예요 아 그러잖아 지난주에 나 어머니 칠수인잔치에서 하라고 지오디 어머니께 가르쳐줬잖아요 어 그래 딱 괜히 막시만 당했지 이 사람이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요번쯤엔 지오디의 랩을 재도전한다 오케이 또 엉망으로 낮춰준 거 아니야 또 나 나 나 나 나 거기다 우리 바보킴이 이번엔 디제이 디오씨의 랩을 믹싱한다 바보킴 쇼 디오씨와 춤을 잘못해도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요 감추지 마요 빡빡 밀어요 요 요 요 요 오케이 헬이 겨우 이 노래를 어머니께 마치고 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빡빡 밀어요 미쳤냐 어머니 어머니가 왜 빡빡 밀어 그걸 누가 밀어주는데 옆집 아저씨 뭐 옆집 아저씨 인마 제대로 해 요 어머니는 짜자면이 싫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밥 잘 먹어요 미쳤냐 왜 그래 너 왜 그래 인마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장난치는 지금 랩 갖고 있어 어머니가 물 빡빡 밀어 빡빡 밀길 요 요 너 지금 빡빡이 무시하니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있지 몸짱 쿠진협 있지 도지심 뭐 도지심이야 이 사람아 지금 그러지 말고 나 다음주에 회사에서 야유 있거든요 어서 좀 내가 장기자랑으로 비트 박스를 좀 하고 싶은데 비트 박스 네 좀 가르쳐주세요 오케이 바보 캠 비트 박스 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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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게 너 지금 우리 무시하니 우리 비트 박스 스승님이 우리나라에서 비트 박스를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오 그래 누구신데요 나 정말 우리 비트 박스 스승님 궁금하니 남생 남이 백남봉 뭐 비트 박스 아니 남생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돈 내놔 당신이 그러면 수강료도 해놓고 돈 못 내놔겠으면 그럼 다른 선생님 가르치 오케이 그렇다면 다른 선생님 소개시켜줄게 우리나라 힙합 비보이계 지존인 분을 소개시켜주지 힙합 비보이계 아니 비보이면 이거 아니야 이거 우와 잘하자 요즘에 마누라 때 많니? 오케이 그분을 우리가 프리스타일 라이브를 소개한다 상체스 세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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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씹으려 오케이 비트 주세요 오 나는 좁은 공간을 통화해 다른 세계를 통화내 신나는 이비티에 내 몸은 바운스 내 허리가 쳐피고 내 발 몇 개 엉켜도 신나는 이비티에 내 몸은 바운스 마이 네임 이스 엉클티 와 되게 멋있다 엉클티 엉클티가 뭐예요? 통아저씨 왜 인마 바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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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아저씨가 뭐해 지금 장난치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뭔 통아저씨야 요 너 지금 통아저씨 무시하니 남있는 삤 Olá 남이 살려줘. 뭐 살려줘 살려주기. 아 다시 돈 내라 빨리. 나 몰라 배째 우리는 나 몰라. 패밀리 패밀리.